네, 이렇게 예쁜 금밭에 제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금, 마리아금 12,000원 합니다. 마리아금 12,000원 이렇게 여기는 조그미들 금밭인데요. 한번 같이 구경하시면서 가실게요. 네, 여기 이렇게 예쁜 창들이 많이 있는 제가 살롬 다육농장에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똘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떤 예쁜 애들 있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원종 에버니 군생 원종 에버니 군생 이건 비행기 타고 온 따끈따끈한 아이들이죠. 원종 에버니 군생 8만원 합니다. 8만원 여기는 슈팅스타 슈팅스타 9만원 합니다. 슈팅스타 9만원 홍 에버니 홍 에버니 요아이도 8만원 합니다. 홍 에버니 8만원 홍 에버니 이렇게 좀 커다란 애들은 11만원 합니다. 요 큰 애들은 11만원 요아이는 호주 트로이 오리지널 12,000원 합니다. 호주 트로이 12,000원 요 군생은 3만원 합니다. 호주 트로이 군생은 3만원 요아이는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셀 2만 5,000원 합니다. 에벤 에셀 2만 5,000원 요아이는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3만원이요. 원종 마리아 3만원 아가보이 데스 아가보이 데스 1만 8,000원 합니다. 아가보이 데스 1만 8,000원 샬롬 다육농장은 방문 판매는 하지 않고 택배 판매만 하는 매장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809-1733번입니다. 택배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 곰마리아 곰마리아 군생 요아이는 12만원 합니다. 곰마리아 군생 12만원 요아이는 펜지철화 펜지철화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펜지철화 만원 합니다. 펜지철화 만원 너무 예쁘죠. 요아이도 너무 이런 예쁜 군생이 있는데요. 빙산 군생이라고 합니다. 빙산 빙산인데요. 12,000원 합니다. 빙산 12,000원 아주 군생양 화분이 넘쳐나려고 합니다. 빙산 12,000원 요아이는 리얼레드라고 하는데요. 리얼레드 5,000원 합니다. 리얼레드 5,000원 여기 정말 예쁜 애가 있는데요. 요아이는 하비비라고 합니다. 하비비 10,000원 합니다. 하비비 10,000원 아주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게 너무 예쁘네요.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그리고 요아이는 체르니 체르니 요아이도 10,000원 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체르니 10,000원 요아이도 참 예쁘네요. 이거 레드콘이라고 하는데요. 레드콘 대품입니다. 레드콘 4만 8,000원 레드콘 대품 4만 8,000원 요아이도 너무 예쁘죠. 레드콘 4만 8,000원 요아이는 기르바위 장미라고 하는데요. 기르바위 장미 2만원 합니다. 기르바위 장미 2만원 요아이도 분이 넘쳐나고 요 가운데 요 입장돌 파란것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인가봐요. 너무 예쁘죠. 기르바위 장미 2만원 요아이 요아이 아주 색감이 진짜 이쁩니다. 요아이는 상케스라고 하는데요. 상케스 5만원 합니다. 상케스 5만원 요아이 색감이 너무 이쁘고 요런 애는 자구도 하나씩 달았네요. 샹케스 5만원 요아이는 브레이브 브레이브 6천원 합니다. 브레이브 6천원 요아이는 덴트라잼 덴트라잼 만 6천원 합니다. 덴트라잼 만 6천원 요아이는 다비드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4천원 합니다. 다비드 4천원 요. 센세이션 군생 센세이션 군생도 6천원 요. 6천원 요 러블릴로즈 목대가 요렇게 예쁘네요. 요 러블릴로즈 이렇게 목대가 좋은게 4천원 합니다. 4천원 러블릴로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런뉴이 요아이는 런뉴이 인데요. 런뉴이 도 4천원 합니다. 샬롯 샬롯 8천원 요. 샬롯 8천원 바닐라비스 요 바닐라비스 묵은둥 인데요. 바닐라비스 묵은둥 도 만원 합니다. 만원 네 요아이 팅커벨 팅커벨 6천원 합니다. 팅커벨 6천원 요아이는 암화빌레 암화빌레 아우 굉장히 아주 튼실하네요. 암화빌레가 암화빌레 12,000원 요. 12,000원 요 수연 군생도 아주 너무너무 따글 따글 하네요. 이쁩니다. 수연 군생 14,000원 합니다. 어 수연 군생 너무 이쁘네요. 수연 군생 14,000원 요. 네 요아이는 콜로라빈 콜로라빈 4,000원 합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콜로라빈 4,000원 요. 요아이는 젤리 카시오피아 인데요. 젤리 카시오피아 만원 합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만원 요. 요새 젤리 카시오피아 돌 많이 핫하게 팔고 계시죠. 아주 통원이 예쁘네요. 요아이는 이브닝 스타 이브닝 스타 8,000원 합니다. 이브닝 스타 8,000원 요. 요아이는 멀로 멀로 요거는 묵둥이가 아니에요. 멀로 2,000원 합니다. 멀로 2,000원 스노우 스노우 엔젤 스노우 엔젤 요아이는 4,000원 합니다. 스노우 엔젤 4,000원 여기 멀로 철화도 있네요. 멀로 철화 요아이는 12,000원 되겠습니다. 12,000원 요. 여기 블루 엘프 가 요것도 아주 묵은 애기 인가봐요. 블루 엘프 부는 작은데 아주 색감은 예쁘게 들었어요. 블루 엘프 5,000원 합니다. 턱시판 턱시판 요아이도 굉장히 다글다글 하네요. 턱시판 만 원 요. 요 멕시코로주 멕시코로주 3,000원 합니다. 멕시코로주 3,000원 요것도 아주 단단한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멕시코로도 3,000원 요아이는 홍시 홍시 2만원 합니다. 홍시 2만원 홍시 2만원 방울복랑 금 방울복랑 금 3만5,000원 합니다. 방울복랑 금 3만5,000원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방울복랑 금 3만5,000원 요아이는 루비틴트 루비틴트 요아이도 아주 코끝이 새팔갛게 물들고 이쁜아이죠. 루비틴트 2,000원 합니다. 루비틴트 2,000원 아 요아이 너무 이쁘네요. 흑장위 군생 인데요. 흑장위 군생 2만5,000원 하는데요. 너무 이쁘네요. 큰 분에다 분갈이에서 놓으면 굉장히 이쁘게 있어요. 흑장미 군생 2만5,000원 요아이는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 요렇게 자국 아주 다글다글 합니다. 샤인브라이트 8,000원 합니다. 8,000원 샤인브라이트 8,000원 요아이는 체리 크라운처라 인데요. 체리 크라운처라 3만원 합니다. 아 예쁘게 생겼네요. 체리 크라운처라 3만원 요아이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파이어필라 6,000원 합니다. 파이어필라 6,000원 요아이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루비스타 5,000원 요아이도 4,000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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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